자 이번에 이기면 여러분 말이죠 2연승입니다. 아 제발 아 굉장히 긴장돼요. 안녕히 계신가요? Dentro a me la luce che ha incontrato per strada Time to say goodbye I as you came out of my That I love you 우리 GTA5 500개 고맙다 GTA5 500개 고마워 형 이번에 이겨야돼 무조건 2연승 해야되거든 미안하다잉 무조건 2연승 해야돼 2연승 무조건 해야되거든 자 뒤로 빠지면서 에그킥 좋아요 들어갔죠 들어갔죠 좋아요 좋아요 돌면서 자 아우 자 프론트킥 아우 와우 와우 자 밀어내준게 좋습니다 자 킥도 괜찮구요 자 지금까지는 잘해내고 있습니다 자 벗어놔야죠 좋습니다 자 체력관리해주고 있는 빅쿤존슨 자 빠져나주고요 사이드킥 바디를 향한 사이드킥 자 체력관리를 위해 빠져나와줍니다 굿 콤보네이션 굿 콤보네이션 자 슈퍼맨킥 자 돌려차기 자 얼굴 조심해야죠 상대방도 얼굴 불 들어와있습니다 어허 자 텍다운 자 뒤로 빠져야죠 자 어쨌든 일어나는게 중요합니다 체력 다시한번 일어나주면서 플랑니 자 토네이도킥 좋았죠 자 프론트 바디 연타 하지만 잡히고 마압니다 자 일어나서 복쏘기 때문에 자리를 두고 돌려차기 다시한번 잡히고 마압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잡히고 넘어지고 잡히고 넘어지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지 못하구요 자 들어가죠 자 슈퍼맨 자 플라이니 다시한번 대가리 다시한번 대가리 다시한번 아이 그만 돌아 그만 그만 하하하하 잠깐만요 편의멨 자 계속해서 오 오오 빅푸 자 좋았어요 자 그거 하지말고 자 아니 그거 하지말고 아이고 어 그렇지 파운드 아이고 미치겠네 아 개인기 썼어 아아아아 아아이 끝낼 수 있었는데 개인기를 썼습니다 아 아 아쉽습니다 아 지금 싹 커킥 들어갔어야 되는데 와 넘어트려놨는데 빅풋으로 와 아쉽습니다 아아 자 빅풋 들어갔을때 최고였는데요 아아 자 슈퍼맨 펀치 자 이장면이죠 빅풋 아아 프론트킥을 두번여서 꽂아버리고 아아 이거 아주 좋았는데요 프론트킥 두번꽂기 아 근데 여기서 세레모니를 해버렸습니다 아아 아쉽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아아 끝낼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자 좀더 해야죠 자 하지만 다운로드 뺏어냈구요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자 빅풋 좋아요 다시한번 써먹기 써먹기 어우 이거 계속 써먹으니까 괜찮은데요 어우 이거 빅풋 괜찮은데요 자 로우킥 다시한번 다시한번 킥크 킥크 플라잉 아아 계속되는 공격 계속됩니다 푸앗 자 이번엔 잡아서 자 포인 자 마운트 자 육구 좋습니다 육구 바디언타 육구 바디언타 다시한번 돌아주구요 오 아 기술 들어가는 했는데요 자 뒤돌려차기 자 뒤돌려차기 자 잘 밀어붙여주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다시한번 빅풋 좋아요 자 플라잉니 어 안되죠 자 정신잡아야죠 자 정신잡아야됩니다 자 죽으면 안되요 자 위기상황이었는데요 자 대가리 빨간불 자 자 자 위험한 상황 2라운드 자 넘어가면서 좋습니다 상대방의 대가리를 노리죠 대가리를 노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 상대방 얼굴에 피가 엄청 범벅이 됐죠 자 상대방 얼굴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심판 어 상대방 지금 개털리고 있는데 심판 지금 카메라를 안찍고주고 있어요 자 슈퍼맨 펀치 30초 남았습니다 자 플라잉니 자 아직 안죽었죠 아직 안죽었죠 자 아직 안죽었습니다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이씨 아 이 킥으로만 상대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엄청난 경기였는데요 아 아쉽습니다 엄청난 명경기가 나왔는데요 야 상대방도 정말 대단합니다 UFC 2연승의 길은 멀고도 걸고요 아 정말 아쉽습니다 야 정말 아무래도 펀치 연타를 좀 더 예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킥력은 굉장히 뭐 UFC 최상급인데 아 아무래도 얼굴 쪽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정말 아쉽습니다 플라잉니를 좀 바꿔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플라잉니 기술을 다른 걸로 좀 바꾸면 어떨까 뭐 하이킥이나 다른 걸로 좀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플라잉니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번 들어가면 좋긴 하지만은 그 경험 그 기술을 쓰기까지 어떤 그 떠있을 때 공허함과 아 그 들어가지 않았을 때 데미지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플라잉니 기술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태권도 출신이기 때문에 킥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 아무래도 킥만으로는 아쉽겠죠 데이나 웨이트 대표가 나왔고요 체력 소모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자 간단한 또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 다음 만날 상대는 다시 한번 한일전입니다 리벤지 매치를 갖게 되겠습니다 아키로 쿠도 선수를 맞이하여 현재 8승 1패 자 한일전입니다 자 킥 파워도 많이 늘려야 되고요 체력도 많이 늘려야 되고요 좋습니다 플라잉니 기술을 좀 다른 걸로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트레이닝을 빨리빨리 한번 끝내봐야겠습니다 서브미션 디펜스죠 서브미션 디펜스 자 풀어납니다 빨리 끝나죠 좋습니다 빨리 끝났고요 다음은 클린치에서 상황입니다 네모 세모 자 네모 세모 다시 한번 세모 동그라미 다시 한번 세모 동그라미 다시 한번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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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번에는 동그라미 네모 네모 세모 그렇죠 동그라미 네모 네모 세모 좋습니다 깔끔하죠 X 그 다음에 세모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모 X 그 다음에 세모 자, 끝내주고요. 완벽하게 끝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수 포인트 많이 많이 따내주고 있고요. 마지막 트레이닝입니다. 디펜스 들어갑니다. 디펜스 막기만 해도 점수가 올라간다는 디펜스. 어, 막기만 해도 디펜스인데. 자, 디펜스 아닌가요? 점수가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하긴데. 좋습니다. 자, 컨티뉴로 끝내고요. 자, 포인트를 좀 땄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533포인트가 있는데 킥에 들어가서 킥을 간단한... 간단한... 킥 없을까요? X킥, 브라질리언킥. 플라잉니 빼고 플라잉니 빼고 기술을 하지 말고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늘리라는 얘기가 있어서 가리 파워를 킥 파워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킥 파워를 올렸습니다. 두 개 다 올렸고요. 킥 파워를 좀 올렸습니다. 자, 한일전입니다. 무조건 이겨야만 되는 한일전. 좋습니다. 무조건 이겨야만 되는 한일전. 그 한일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약에 경기에서 진다면은 UFC 여기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에서 진다면 UFC 이번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여기서 끌게요. 킥! 끝났나요? 끝냈습니다! 역시! 킥을 올리니까 끝나는군요! 킥 두 방으로 끝내버립니다. 한일전 완벽한 승리! 토네이더! 역시 그에게는 토네이더가 있었습니다. 이야! 토네이더로 대가리 돌려버립니다. 와! 완벽하죠? 와우! 플라잇리를 뺄까요? 플라잇리를 뺄까요? 알겠습니다. 플라잇리를 좀 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플라잇리 킥을 없애야겠어요. 플라잇리 킥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중에 다른 기술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잇리 킥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중에 그냥 하이킥으로 바꾸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2연승 이번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잇리 킥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브라질리언 킥도 그렇고 그냥 빠른 하이킥이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하게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빠른 하이킥. 브라질리언 킥이 좋나요? 너 이번에 퇴출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구사일생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굉장히 넌 운이 좋구나. 이번에도 잘 부탁하고 나 이번에 토토 너한테도 걸거야. 명심해. 난 너한테 200 걸었어. 내가 흑형이라서 널 무시했던 게 진짜 후회된다. 니킥은 대단하고 나 김연아 소개 좋습니다. 자 다음 상대를 볼까요? 루이스 로드리게스군요. 가라데를 배운 또 흑형입니다. 아 2연승만 하려고 하면 또 로드리게스를 만나네요. 아 이 흑형 크 무섭습니다. 매번 만나는 흑형이지만 정말 무섭습니다. 기가 세보이고요. 옵션에 들어가서 어 이걸 바꿔야겠어요. 무브를 킥을 제가 지금 플라잉 리킥으로 되어있는데 플라잉 리킥을 지워야겠어요. 플라잉 리가 어딨죠? 어 여기있다. 플라잉 리로 되어있는데 이거를 어 이걸로 바꿔야겠어요. 어? 점 점핑 더블 리 이건데 아닌가? 이게 아니죠? 논으로 바꿨어요. 논으로 바꿨고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브라질리안으로 사면 될 것 같아요. 브라질리안 갈까요? 하이킥 갈까요? 브라질리안 갈까요? 브라질리안? 브라질리안 갈까요? 자 브라질리안 한번 가볼게요. 자 브라질리안 한번 가보고 좋습니다. 브라질리안 한번 가고요. 자 이렇게 되면 빠른 트레이닝 끝낸 뒤에 2연승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트레이닝으로 들어갑니다. 포인트를 얻기 위한 경기 스폰서가 들어왔을라나 없을걸요? 완벽하게 검은 딜을 따냅니다. 두번째는 킥이네요. 스피드가 좋죠? 빠릅니다. 쑤쑤.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죠? 좋습니다. 완벽하죠?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좋아요. 자 다음은 막으라는 건가요? 블럭킹? 아 블럭킹? 아 블럭킹 있네. 이씨. 들어와. 아 스테미나. 스테미나 채워서 해야지. 스테미나 채워서 블럭킹. 800점입니다. 나쁘지 않을 거예요.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늘릴 수 있고요. 포인트 몇 점 주나요? 1300점이 넘습니다. 킥 스피드 좀 올리고요. 킥 스피드 풀. 다리 스피드 완벽하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킥이 엄청난 사나이가 되어버리죠. 킥 파워 올인입니다. 자 이제 브라질리안 브라질리안 킥과 토네이도 킥을 결합해서 진정한 킥커가 되겠죠. 경기장으로 갑니다. 하아... 자 갈게요. 자 킥 한번 제대로. 자 처음에는 로우킥. 다음대로 로우킥. 로우킥. 킥. 좋아요. 킥 좋아요. 벌써 상대방 지금 빨간불 들어왔어요. 어 로우킥. 로우킥만 해봐야지. 로우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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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킥. 체력관리. 오... 다리 저 새끼 부러지겠는데? 이 새끼 뭐예요? 로우킥 할... 야 너 로우킥 막을 줄 모르냐? 로우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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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부러지겠는데요? 저 친구? 저 친구 위험해요. 다리를 박강하면서 맞고 있어요. 병신같은 친구. 어 이 친구 다리 부러지겠는데요? 이 친구? 로우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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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박강하면서 저도 체력관리하겠습니다. 오 뭐야 뭐야. 오 깜짝이야. 나도 위험한데요? 아 좋습니다. 제대로 이제 싸워보도록 하겠어요. 킥력이 세진건 알았고. 다시한번. 와사바리. 저의 주특기가 나왔죠. 브라질리언 킥 어떻게 쓰는지 안되요. 브라질리언 킥을 아까 안배우고 왔어요. 빅쿨. 체력. 로우킥. 로우킥. 로우킥도 좀 써봐야될 것 같아요. 쩔. 어! 꼬치로 로우블러. 아씨 로우킥 쓰는데 어! 꼬치로 로우블러. 자 넘기기 그렇지 오포지션 올리고 싸대기 좋아요 얍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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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안돼요 안돼요 오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밀어내 자 14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 자 끝났어요 끝내 야 뭐야 이게 끝났잖아 KO 심판 야 이게 뭐야 버저비터야 이건 아니죠 지금 완전히 실신했어요 대가리 돌아갔는데 지금 이거 선수 생명이 위험합니다 조선수 어 조선수 자 지금 여기서 완전히 실신했거든요 자 이 실신한 와 이 실신한 선수 완전히 대가리 돌아가 아 자 UFC 이러다가 선수 생명에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 지금 이거 경기의 어떤 흥행만 신경쓰고 있는 UFC인데요 이러면 로드FC로 이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어 피쿠 자 계속해서 로우킹 연타 자 넉다운 한번 있죠 존슨 자 계속해서 로우킹 얍사바지마 양쪽다리가 부러지려고 하죠 저쪽 어 이 선수 잠시만요 어 이 선수 양쪽다리가 부러지려고 하고 다리를 바꿔서 싸우지만 양쪽다 박살을 해버리겠어요 양쪽다 박살을 해버리겠어요 에 에 에 어 위험한건 나도 마찬가지군요 이럴때는 택다운 한번 체력을 채운다하면 하이킥을 날려버릴거에요 돌려차기 대가리 빨간불 돌려차기 하지만 다시 잡히고 말죠 밑에서도 정말 잘 밑에 차려 어 태가리 자 하아 하아 오 좋다 하 흐 태 네헤 심판 보세요 기술 들어갑니다 자 킥으로 끝내야죠 다시한번! 대가리 완전 빨간불 슈퍼맨 퍼지 슈퍼맨 퍼지 슈퍼맨 퍼지 슈퍼맨 퍼지 어어어 어 업 포지션 올려서 대가리 대가리 으어어어 끝내네요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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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파워딩으로 끝났습니다 대단합니다 2연승 드디어 2연승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드디어 킥으로 아 넉다운 시킨 다음에 그냥 대가리 후두부를 계속 가겨 그랬죠 여기서 잡아서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아아아아 좋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그냥 누워있는 애 귀를 그냥 더 쓰게 때렸어야 되는데요 아아 좋습니다 아아 재밌습니다 자 추천하기 감사드리구요 자 브라질리안 킥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겠어요 자 자 그 다음에 선물놈 나와라 2연승했다 나 2연승이야 자 연불림 스티커 100개 감사드립니다 연불림 스티커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연불림 스티커 100개 감사드리고 스폰서 확인해보도록 하구요 좀더 키워가지고 이제 3연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리언 키기 어딨는지 확인해봐야겠 연불림 300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불림 300점 언제나 우리 쿤TV의 열혈팬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축하한다고 많이 연락이 오고 있는데요 연락 다 씹어야죠 자 무빙 들어가서 스폰서 좀 이따 확인하구요 제가 킥에서 브라질리언 킥이 있는데 어 아론 플러스 동그라미인데 아 몇번 썼구나 그럼 딴걸로 바꿀까 플라잉 니는 꺼지고 이게 그냥 하이킥이고 프론트 킥 아 스냅킥 이거 이거 이걸로 이걸로 바꿔 어 이게 좋지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브라질리언 킥보다 스냅킥 이게 좋아 어 이걸로 갈거야 브라질리언 킥은 아닐거야 킥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가고 자 다음 저랑 붙을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폰서 확인해봐야죠 스폰서 스폰서 자 어딘가 이거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다이너맵 뭐야 이거 EA 스포츠가 세이지 어 유명한거 EA 스포츠 어 딱지로 좀 여기 니네 조그만걸로 붙여줄게 어 여기 아 EA 하나 더 붙여주고 아이고 어 UFC 하나 붙여주고 좋아요 좋아요 아 스폰서 받습니다 스폰 많습니다 자 자 좋습니다 니네 것도 받아주고 자 스폰 많이 받아서 돈 많이 벌겁니다 자 스폰 많이 들어왔죠 자 니네 것도 받아주고 티셔츠 덕지덕지 아 다 찼군요 예 스폰서 다 찼습니다 UFC꺼 좋습니다 자 추천하게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구요 자 이렇게 되면 스폰서에게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 다음 저랑 붙을 파이턴 누굴까요 좀 유명하네 붙여주죠 누구죠 조지 조지 하베이 10연승중입니다 프리스타일 레슬러구요 조지 하베이 하베이 선수인데 맞나요 여러분들 아는 선수인가요 조지 10승 0패인데요 아 무조건 지는건가 이렇게 되면 존니 센 친구긴 하네요 너랑 일본에 붙을 친구로 얘기할 것 같으면 존니 무선 흑형이야 뭐죠 갑자기 이런 영상이 나오는 이유는 BJ네요 별창인가요 100안용 핸스탄 찰테일 텐테일 아 쟤 새로운 코치가 BJ 팬 제자라고요 막으라는 거야 뭐야 킥을 막아보라고 100점 100점 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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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하고 있습니다 945점 많이 빨라졌죠 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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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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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부탁 아 아 아 제발 자 무조건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흑형이구요 로우케 로우케 브라질리안 케잌 브라질리언킥 프론트킥 자 계속해서 로우킥 연타 자 빠집니다 자 잡아내는데요 역시 프리스타일 레슬링 그리고 10연승중인 조지입니다 조지입니다 자 빨간불이 들어온 상대방의 다리 자 노려야죠 어 상대방 지금 빨간 다리가 양쪽 다 어 양쪽 다 부러질 듯 자아 추접해도 자 어 소녀 자 계속 다리마를 고집합니다 와사바리 아 아 좋았죠 자 체력관리만 자리주면 될 듯합니다 자 체력관리만 자리주면 될 듯합니다 자 체력관리만 자리주면 될 듯합니다 다시한번 로우킥 다시한번 로우킥 다시한번 로우킥 고맙습니다 자 자 46초 남은 상황 다리가 좀 짧습니다 체력관리하면서 고맙습니다 아 무브 좋았죠 다시한번 다시한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아 역시 토네이도 킥이 나오구요 다시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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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로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계속해서 자 자 빨간불 들어와있는 자아 그라운드 계속해서